야심한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김초씨의 안체를 살짝 엿보니 부부가 말없이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보,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미안하오, 할 말이 없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라님은 그 많은 나이에도 국녀들을 숨풍고 숨풍 숨풍, 임신만 잘 시킨다고 합디다 그런데 당신 나이 이제 신도 안 되었는데 매일 이게 뭐냐고요 나라님이야, 남자에게 좋은 오자를 음영하니 좋을 수밖에 오자? 오자가 뭐예요? 응,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를 말하지 그게 그렇게 좋아요? 좋다 뿐인가,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먹으면 그렇게 좋다던데 그래요? 그럼 우리 땡빚을 내서라도 사 먹읍시다 어디에 좋대요? 소변을 보아도 약하고 잔여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을 벌떡 일으키는데 탁월하다더구먼 아니 여보,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당장 구해서 먹읍시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먹기에는 그게 보통 귀해야지 아이고, 우리 김초씨가 아직 맨피던스 110을 모르셨나 봅니다 건강환우수업체로 선정된 토앱에서 만든 맨피던스 110은 네이버 쇼핑 1위를 차지할 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맨피던스 110은 찹쌀, 밀가루 없이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환이며 드시기도 편하게 스틱형 파우치로 개별 포장되어 있으므로 주머니에 넣어두셨다 하루에 두 포식만 드셔보십시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변화에 새로운 자신감과 힘을 드립니다 맨피던스 110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1600-191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4살의 영실이가 경상도에 있는 안산골에 들어가 만석군 최진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아래로 쳐진 쌍커풀 없는 눈꼬리가 선하게 보인다 대문 앞에서 큰 목소리로 여보시오, 계십니까요? 머슴이 달려오더니 누구시오? 최진사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계시오만, 잠시만 기다리시오 잠시 후 머슴이 나오더니 들어오시오 기고 온 보따리를 다시 여미고는 거침없이 안채 대청으로 갔다 최진사 나으리, 인사드리옵니다. 소녀는 영실이라 하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시오? 예, 혹시 건넌마을 유진사님을 아시옵니까? 아, 유진사? 알고 있어만, 무슨 일로? 예, 유진사님이 한번 찾아뵈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소녀를 참모로 써주십사하고요. 아, 참모. 그렇지 않아도 구하고 있던 참이네. 그런데 보아하니 나이도 젊은 듯한데 부엉일을 잘 할 수 있겠어? 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이는 어려도 안 만들어본 음식이 없습니다요. 최진사는 미심쩍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알았어. 유진사의 소개라 하니 내일부터 일을 해보시오. 그런데 자네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가 않구먼. 여봐라. 예, 나으리. 이 처자에게 전에 있던 참모방을 하나 내어주거라. 그리하여 그날부터 최진사 집에서 참모 일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부엌에 가더니 이것저것 부엌 살림을 살피고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날은 여름철 보양식인 황기, 마늘, 찹쌀, 밤, 대추를 넣은 게삼탕을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삼계탕이다. 그 맛이 얼마나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는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게삼탕을 먹던 최진사가 영시리를 불렀다. 아니, 이 안에 무엇을 넣었길래 이리도 입안에 척척 달라붙는지 모르겠구먼. 맛이 아주 좋아. 맛있게 드셔주시니 황송합니다요. 그제서야 미신쩍어하던 표정을 풀고 환하게 웃는 최진사. 그 다음엔 또 하돈이라 하는 보고탕을 만들었다. 최진사는 깜짝 놀랐다. 하돈은 정말 고수의 요리사만이 할 수 있는 요리이다. 자칫 독을 제거하지 못하면 혀가 마비되어 손끝이 저리고 쿠토를 한 뒤에 몸이 경직되어 숨을 먹게 한다. 선뜻 하돈을 입에 놓지 못하는 최진사를 보고는 나으리, 송구하오나 제가 먼저 입을 대봐도 괜찮겠사옵니까? 응, 그러게. 그러자 한 수저 가득 떠서는 맛있게 먹는 영시리.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는 최진사.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니, 하돈이야말로 정말 요리하기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끓인 겐가? 예, 복어를 가져다가 배를 가르면 얼기설기 핏줄이 보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깎아버려 조금도 남기면 안 되지요. 또 등뼈 사이피를 세세하게 제거하되 고기 살점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백반 작은 것 한 덩어리를 솟에 넣고 기름을 많이 붓고 미나리와 소루쟁이를 넣고 장과 물로 싱겁게 간을 맞추어서 약한 불에 한두 시간 끓이면 됩니다요. 아니, 이런 요리법을 대체 누구에게 배웠는가? 예, 궁에서 요리를 담당했던 제 친척 어른께 사사받았습니다요. 어린 나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최진사는 보기 저절로 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매일 먹는 색다른 음식은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다. 최진사에게는 글공부를 하는 스물두 살 아들이 하나 있다. 벌써 몇 년째 과거에 낙방하니 최진사의 근심이 가실 날이 없다. 최진사는 사실 이십여 년 전에 지저지게 가난하게 살던 선비로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에게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중마고 박서방이라는 자가 있었다. 워낙 성품이 온화하고 정직하여 콩 한쪽이라도 생기면 최서방과 꼭 나눠먹을 만큼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다. 둘은 생활이 몹시 궁핍하여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싸게 물건을 구입하여 타지에 비싸게 대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한 날 청나라에 조선의 옥이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돈과 비싼 고리까지 빌려 옥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청나라로 떠났다. 그런데 정말 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청나라 사람들이 찾으니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돈 괴짜게 모두 담지 못할 만큼 큰 돈을 벌어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배에서 최첨지만 내리는 것이다. 박서방의 아내가 어린 딸아이를 얻고 초조하게 남편을 찾는데 박서방의 아내는 몹시 실망하여 먼 바다만 모하니 바라본다. 하지만 박서방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최서방은 갑부가 되어 이곳 안산골로 거처를 옮기고 최진사로 살게 되었다. 야심한 밤 최진사 아들 정무기가 홍실을 가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 살금살금 가서 엿보니 영실이가 목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꿀꺽침을 삼키며 안을 살펴보니 뽀얀 살결의 영실이가 정성스럽게 몸을 닦고 있었다. 정무기는 처음으로 보는 여자의 알몸이다. 아랫돌이가 갑자기 바지를 뚫을 것만 같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보다 목간을 마친 영실이가 옷을 입으려 할 때 부리나케 방으로 돌아왔다. 도저히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 책이로 영실이의 벗은 몸이 떠오르니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정무기가 영실이 방으로 갔다. 불이 꺼지길 기다리다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린 정무기는 영실이 옆으로 가서 가만히 누웠다. 아는지 모르는지 영실이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정무기가 팔을 올려 영실이의 가슴을 만졌다. 순간 놀란 영실이가 소리를 지르려 하니 급하게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여보게 날쌔 조용히 하게 아니 도련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미안하네 그러며 우악스럽게 영실이 몸을 돌려 입을 맞췄다. 영실이는 반항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거칠게 영실이를 안았다. 도련님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보게 뭐가 안 된다는 겐가 한참을 실갱이하다 결국 정무기는 영실이와 일합을 치루었다. 처음으로 여자를 경험해 본 정무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감에 몸을 떨었다. 이런 좋은 것을 이제야 해보았다니 일합을 마친 뒤 정무기는 바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도 매일방 영실이 방을 찾아와서는 보책이 시작했다. 하지만 영실이는 그럴 때마다 달거리를 핑계로 거부하곤 하였다. 여보게 자네는 달거리를 벌써 몇 개월째 하는 겐가 그것이 그토록 오랜 시간 하는 것인가 아직 여자의 신체적인 생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무기는 답답하기만 했다. 예, 곧 끝나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언제나 끝나는 겐가 참 오래도 하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 영실이가 방에 혼자 앉아 퐁퐁 울고 있었다. 아니 여보게 왜 우는 겐가 무슨 일 있는가 예 도련님 사실은 안달이 난 정무기가 꼬치꼬치 묻자 겨우 입을 연 영실이 저 사실은요 어떤 남정내가 있는데 밤이면 와서 저를 겁탈하려 하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떤 놈이? 잘 모르겠사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정무기 여보게 그놈이 다시 언제 오는가 아마도 어제 왔다 갔으니 모레쯤 다시 올 듯합니다. 그래 알았네 걱정 말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나저나 자네 달거리는 언제 끝나는가 이거 기다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구먼 예 곧 끝납니다. 영실이는 돌아서서 가는 정무기를 차갑게 바라본다. 이틀 후 어둠이 내리고 일과를 마친 영실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왠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을 짓는 영실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한 남자가 소리 없이 영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잠시 후 밖에서 몰래 숨어있던 정무기가 한 손에 당검을 들고 뛰어들어가더니 누구냐? 이놈! 그러자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방문 쪽으로 급하게 뛰어가는데 정무기가 발길질을 하다 서로 짧은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툭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귀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흐른다. 영실이가 급하게 초롱불을 밝히니 한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정무기가 벌벌 떨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쓰러진 최진사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순간 정무기가 아버지임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다. 아버지 아버지가 왜 최진사는 아들을 잠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숨을 멈추었다. 영실이는 웬일인지 침착하게 그 광경을 보며 도련님 이제 어쩌시랍니까? 왜 아버지가 이곳에 혼이 빠진 모습으로 그 말만 되풀이한다. 잠시 후 영실이가 도련님 어서 동원에 알려야 합니다. 여보게 그게 말이 되는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동원에 알려? 그럼 어쩌시랍니까? 존속살이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게 벌을 받을 텐데 정무기는 갑분 숨을 내쉬며 울고 있었다. 그럼 이러시죠. 이대로 두면 모두 눈치를 챌 테니 시체를 강에 돌을 매달아서 수장을 시키죠. 아니 어떻게 내 손으로 아버지를 수장시킨단 말인가 그게 말이나 되는가? 그럼 어쩌시렵니까? 도련님이 죽였노라고 모두에게 말하시겠습니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우는 정무기 한참 만에 두 사람은 죽은 최진사를 얻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강으로 갔다. 그리고는 광목근을 몸에 감고 돌을 매달아 강에 밀어넣었다. 풍동하는 소리와 함께 최진사가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무기는 흐느끼며 울어앉는다. 도련님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시지요. 서두르세요. 둘은 다시 어둠을 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게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네.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이대로 패가 망신하네. 그리고 나와 혼례를 올리세. 그러자 굳은 표정으로 영실이 말했다. 그럼 도련님 재산에 대한 모든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도련님과의 혼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재산을 자네 앞으로 돌려달라니 자네 미쳤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도련님 어서 결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까지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이 재산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만든지 아는가 그러자 영실이가 뭐라 한마디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렵니까 말렵니까 한참 한숨만 내쉬던 정무기가 말했다. 그럼 나랑 꼭 혼례를 올려주겠는가 예 그러죠. 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알았네 그나저나 아버지 일은 뭐라 하는가 갑자기 마실 가셨다 행방불명 됐다고 하십시오 믿어줄까 그럼 사람들이 아들이 죽였다고 의심하겠습니까 알았네 자네만 믿겠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무기는 영실이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너칠 후 정무기는 동원에 가서 아버지가 실정되셨다고 알렸다. 형방과 포졸이 나와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났을까 영실이가 정무기에게 도련님 지금 나라에 경사가 있어 별씨를 실시한다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런 정황에 무슨 별씨를 보란 말인가 도련님 이런 때일수록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합니까 급제할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정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네 자네가 보라니 한번 보겠네 그리고는 한양으로 별씨를 치르러 올라갔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 역시 별씨에 낙방한 정무기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대문이 굳게 닫혀있어. 여봐라 누구 없느냐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 이상이 여긴 정무기는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니 살림살이가 나 뒹굴고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그만턴 머슨과 하녀도 보이지 않고 영실이도 보이지 않는다. 정무기는 혼자 그 넓은 집을 마치 실성한 놈처럼 뛰어다니며 영실이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영실이는 모든 재산을 싸들고 떠나버린 뒤였다. 그렇다면 정무기가 아버지를 살해하던 그 전날로 다시 돌아가보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영실이 뒤에 최진사가 엄흉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영실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며 토실토실하니 영실아구만. 나으리 왜 이러시옵니까? 이 사람아 왜 이러긴? 뒤에서 자네 엉덩이를 보니 얼마나 튼실해야지? 그러며 뒤에서 두 손으로 영실이의 가슴을 지고 끌어안았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가만히 있게. 그러자 영실이가 돌아보며 나으리 그러하오시면 내일 밤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마침 오늘 달거리가 끝나는 날 이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내일 밤에 자네 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게. 예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그랬다. 그때 정무기가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은 영실이가 치밀하게 꾸민 일이었다. 영실이는 최진사와 함께 청나라로 장사를 가서 돌아오지 못한 박서방의 딸이었던 것이다. 최진사 아니 최서방은 당시 박서방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같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돈이 욕심난 최서방은 멀미하며 뱃머리에서 개우고 있는 박서방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려 죽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판에 있던 선원이었다. 최서방은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선원의 입을 막았지만 성년이 된 영실이가 아버지의 실종이 의심스러워 두 사람의 종족을 파헤쳐보던 중 그 선원을 찾아내 눈물로 진실을 호소하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최서방이 죽인 것을 실토하였다. 그리하여 최진사 집으로 들어간 영실이는 결국 복수하고 모든 재산을 챙겨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돌아간 것이다. 정무기는 살고 있던 집마저 팔린 뒤라 돈 한푼 없이 쫓겨나와 주막에서 외상술을 진탕 먹고는 아버지를 수장시켰던 그 강으로 가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한다. 시점부터 최진 사땡 모습놈이 김의원 집에 와서는 의원님 우리 진사 나으리께서 어서 오시랍니다. 야 이놈아 아직 밥숟가락도 안 떴는데 웬 호들갑이냐 우리 천수도련님이 서당도 안 가고 절이 아프다고 누워있으니 어서 가시지요. 잠시 후 토포만 걸친 김의원이 주둥이를 대빨 내놓고 방에서 나온다. 아니 무슨 죽을병에 걸렸다고 이리도 호들갑이냐 앞장서거라 그리하여 최진사 집에 당도한 김의원이 누워있는 천수 맥을 짚어본다. 한참을 요리조리 살피던 김의원 아니 맥도 좋고 혈색도 좋은데 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겁니까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삼대독자 천수를 바라보던 최진사가 말했다. 어제 동네 거짓 불황배놈과 싸움이 붙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만 있으니 어딘가 잘못 맞아서 이렇게 아프다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얼굴에 듬성듬성 생채기만 났을 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하루 푹 쉬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랬다. 서당을 다녀오는 길에 거지 덕파리를 만났는데 얼굴에 검댕이가 칠해져 있는 걸 보고 비웃었더니 덕파리가 왜 비웃냐며 주먹을 날린 것이다. 그래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지만 덕파리에게는 역부족이었던 천수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울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덕파리가 천수보다 다섯 살이나 어리다는 것이다. 친구들 앞에서 어린 덕파리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서당에 가서 창피당할 생각에 아프다고 깨병을 부린 것이다. 그걸 모르는 최진사는 귀하디귀한 3대 독자 아들이 어찌 될까 근심스러워 시점부터 의원을 부른 것이다. 김 의원은 최진사 짐을 나서며 모슴에게 에이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오라가라 아누 모슴은 개면적은 듯 시 웃고는 살펴 가십시오 의원 나오리 사실 천수는 외동 아들이라 오냐오냐하며 키워서인지 버릇도 없고 망란이었다. 집에 있는 모슴과 한여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이가 많건 적건 제 맘에 들지 않으면 욕지거리에 발길질을 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 모슴을 깨워 통시에 보초를 세우기까지 하고 뒤에서 몰래 한여들의 가슴을 잡아당기기도 하여 천수만 곁에 있으면 모두 긴장을 할 정도로 악덩이었다. 잠시 후 최진사의 오랜 곡차 친구 만월스님이 왔다. 요 봐라 진사 나오리 계시느냐? 예 안에 계시옵니다. 나으리 만월스님이 오셨습니다요. 오냐 어서 메시어라. 방으로 들어가니 최진사가 일어나 얼른 합장을 한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자 앉으시지요. 아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 글쎄 이 녀석이 어제 서당 다녀오는 길에 거지 불왕베놈과 싸움이 나서 이렇게 얼굴에 생채기가 생겨서 들어왔지 뭡니까? 스님이 천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천수야 어디가 많이 아픈 게냐? 하지만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다섯 살이나 어린 놈한테 일방적으로 당했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하랴. 그래 어떤 놈이 우리 귀한 천수를 때렸을까? 그놈이 누구더냐? 한참을 우물쭈물 주저하던 천수가 입을 열었다. 예 오문교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덕팔이라는 놈입니다. 그래 그놈이 그리도 싸움을 잘하더냐? 대답을 못하는 천수. 스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래 그 녀석 나이가 몇이더냐? 너보다 위였느냐? 그러자 천수가 좌우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너보다 아래였느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제서야 대충 눈치챈 최진사가 노여워하며 내 이놈을 당장 쫓아가서 유저를 내고 말리라.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가로저우며 모든 것을 간판 듯 최진사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눈짓을 보낸다. 그리고는 뒷곁으로 가서 대추나무 밑에 서더니 작년 이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얼마나 열렸습니까? 그다지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좋은 걸음을 주었는데 나무만 볼품없이 길게 자라고 대추는 고장 몇 개 열리고 많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저를 잠시 따라오시지요. 그리고는 같은 대추나무가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다. 그래 작년에 대추를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가지가 끊어질 만큼 많이 달렸죠. 그럼 걸음은 무얼 주시옵소? 걸음이요? 그런 거 안 좋습니다요. 그저 가지치기나 해주고 방치해두었죠. 새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혀도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구먼요. 그러자 스님이 최진사에게 보십시오. 천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부족함 없이 먹고 자랐고 그 거지 불왕벤 녀석은 먹다 남은 식은 밥을 하루에 두 번이나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천수를 그렇게 두들겨 뺀 걸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거칠게 자라는 대추나무가 불왕베놈이고 최진사 집에서 보호받고 자라고 있는 대추나무는 천수입니다. 지금 천수가 아파 누워있는 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필시 나이 어린 녀석한테 두들겨 맞은 자괴감에 저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러자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가 너무 귀하게만 키운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디 소나무도 자라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솔방울이 바글바글 맺히는 법 즉 풍파를 당해봐야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이지요. 인간이라고 그것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생을 해봐야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스님은 최진사에게 몇 가지를 일러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최진사 집에 난리가 났다. 갑자기 포졸들이 와서는 최진사와 부인을 무릎 꿇게 하여 형방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의 죄를 알고 있느냐? 상투가 풀려 머리가 산발이 된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포박하였다. 천수는 너무 놀라서 인지 울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끌려가는 구모를 바라보았다. 그때 마침 순임이 오더니 이야 어서 피신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 모르니! 얼떨결에 순임을 따라 나선 천수는 훈흑기며 산에 있는 절로 들어갔다. 이 아이에게 요사체를 하나 보내주거라! 그러자 천수와 몇 살 차이 없을 듯한 사미승이 천수를 데리고 요사체로 왔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천수요! 이제 너도 이곳에 있으려면 이곳 법도를 따라야 한다. 천수는 말없이 사미승을 노려보았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천수는 그제서야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새벽 목탁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눈도 안 떴을 시간이다. 천수는 인상을 쓰며 귀를 막았다. 아니 새벽부터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그러며 이불을 다시 뒤집어 썼다. 잠시 후 어제 그 사미승이 문을 볼컹 열고는 아니 이놈아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하지만 천수는 평소 버릇대로 시끄러워 잠자는데 그러자 사미승 몇 명이 들어와 이불을 거둬채고는 천수를 끌어내 해우소가 있는 뒷곁으로 데리고 갔다. 너 어제 분명히 이거 법도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천수도 고분고분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니 나는 내 법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날 건드리지 마라. 그 순간 천수의 얼굴로 주먹이 날라왔다. 한 대 맞고 주저앉은 천수 이 자식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러며 모두 발길질을 해댔다. 한참을 두들겨 맞은 천수가 쩌르르 스님에게 가서 모두 고해받쳤다. 그러자 스님이 혀를 차며 천수야 물론 너를 때린 녀석들은 벌을 주겠다. 하지만 이제 너는 예전에 귀한 양반댁 자제가 아니니라. 그러니 눈치껏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수는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스님마저 이리 말하니 서러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천수야 오늘 나를 따르거라. 그러더니 다시 저를 나와 어떤 고울에 대가 집으로 데리고 갔다. 대감나우리 이 녀석을 좀 맡아주십시오. 천수는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우선 거처는 머슴과 한방을 썼다. 하루종일 힘든 일을 해서인지 코를 어찌나 고라대는지 곁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잠도 못자고 비몽사몽한 가운데 같이 자는 머슴이 복귀를 주며 장작을 패라한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추웠다. 하지만 한 번도 패본 일이 없는 장작을 패려니 계속 헛덕기질이다. 그때 갑자기 뒤통수에서 불이 났다. 보고 있던 모습이 답답한 듯 손바닥으로 머리통을 때린 것이다. 순간 예전 버릇이 또 나온 천수 이놈아 이놈아 누군지 아느냐 나 최천수다 이놈아 그러자 머슴이 코웃음을 치며 그래 이놈아 너 최천수가 어떻다고 아이고 도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빈정거리니 천수는 또다시 닭돈 같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예끼 이놈아 이거나 받아라 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흠신 두들겨 맞은 천수는 처마 밑에 가서 또 한없이 울었다. 내가 왜 이리 됐당. 아버지 어머니 먼 하늘만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며칠을 보내자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눈치껏 다른 머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는 내게 되었다. 통실을 치우고 마당도 쓸고 바쁘게 움직이니 자신의 처지를 잠시는 잊게 되어 차라리 더 마음이 편했다. 그러기를 두어달 지내니 이제 제법 머슴 티가 난다. 다른 머슴들에게 되들어봐야 돌아오는 건 주먹뿐이니 대려 모르는 걸 물어보고 머슴들에게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다. 잠시도 천수를 쉬게 하는 법이 없다.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 얼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이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장작을 펴니 예전에 치만 몰때같이 컸던 천수는 어디가고 어깨며 팔에 제복 근육이 붙어 건장한 소년이 되었다. 불과 녹달만의 변화였다. 짠치에 밥 한 그릇만 줘도 맛있게 먹어치우고 형님 모슴들이 엿 한가락 일하더 주면 가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 그 중에서도 천수보다 열 살이나 많은 한여 봉숙이가 있는데 늘 몰래 누룽지를 긁어라 천수에게 주고나였다. 천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숙이를 친누님처럼 따른다. 이제 이 집에 들어온 지 다섯 달이 되었다. 누가 몰아 안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아서 일을 하니 모슴들이 이쁘라 해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눈시울을 적셨다. 밤마다 누워 잠들기 전 예전 안아무인이었던 자신을 생각하면 어찌 그랬을까 후회도 들었다. 얼마나 많은 모슴과 한여를 괴롭혔던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경사가 났다. 대간마님의 생신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대간마님과 자신의 생일이 똑같은 것이다. 예전 같으면야 잔치로 집안이 시끌벅적 했을 터인데 이제는 감히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도 꺼낼 수 없는 처지. 집안 이곳저곳엔 생일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머슴들은 바쁘게 마당에 차양을 지고 음식상을 나른다. 천수도 오늘은 덕분에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 힘든지 모르고 일을 했다. 어느덧 음식상이 차려지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며 천수는 깜짝 놀랬다. 매우 낯이 익은 사람들이다. 자기가 다녔던 서당 훈장님을 비롯하여 문중어른들과 부친이 가깝게 지냈던 복내 선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너무나 놀란 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모두 천수를 보며 천수야 귀빠진 날 축하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한이 봉봉해 있는데 비단 옷을 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그렁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닌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그 뒤로 스님이 웃으며 따라 들어온다. 그러더니 천수야 뭐 하느냐. 너를 오늘 낳아주신 부모님께 근절 올리지 않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천수가 달려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안겨 꼬옥꼬 흐느껴 운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스님과 최진사의 작품이었다. 지금까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최진사가 견디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모든 것이 꿈인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스님이 단호하게 말리는 바람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은 최진사의 오랜 아우의 집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생일날 모든 것을 알게 된 천수는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격하였다. 멀리서 자기를 괴롭혔던 모슴들이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어머니 천수는 그 집에서 성배하게 생일잔치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섯 달 만에 집에 오니 낯설기까지 하다. 왠지 편하게 지내면 안 될 듯 있고 모슴들과 하녀도 형님 누님처럼 여겨진다. 그 뒤 천수는 개과 천선하여 예전의 천수가 아니다. 모든 일을 차별없이 따뜻하게 대하고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하였다. 그리고 학문에 전염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그의 어진 인품이 성경의 귀에까지 이르니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 백성들의 큰 귀감이 되었다 한다. 천하의 자린고비도 이 고울 최첨지에게는 대적이 안 될 만큼 수전노예 성격마저 괴팍하다. 거기다 비싼 고리대금업까지 하니 아침 저녁으로 장터를 돌며 돈을 빌린 장사꾼들에게 일수를 받으러 다닌다. 어이 박서방 다섯 양 준비됐나? 아이고 나으리 요즘 장사가 영 형편없으니 수일만 기다려주십시오. 참 이 사람 뻔뻔하구먼 난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내가 왜 자네 장사 안 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돈이나 갚게. 나으리 정말 없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구먼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왜 돈을 빌리나 내일 원금을 갚지 않으면 약속대로 이 가게를 나에게 넘기게. 아이고 첨지 나으리 이것마저 없으면 저희 식구 굶어 죽습니다요. 시끄럽네 당장 내일 원금 준비하게. 그러고는 대불뜨기 최첨지가 뒤뚱거리며 돌아갔다. 다음 날 다시 건달 세 명과 함께 찾아온 최첨지 여보게 원금 준비됐나 당장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요? 두어 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여보게들 안되겠네 시작하게 그러자 건달들이 가게 주인을 밀쳐내며 짓기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야 이놈들아 뭐하는 짓이냐 그러자 건달 하나가 주인을 냅다 들어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주인은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순식간에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최첨지가 계약서를 내밀며 자 이제 이 가게는 내 가게이니 썩 물러가게 가게 주인은 땅에 엎드려 빌다가 다시 대들기도 하지만 어찌 건달들을 대적하겠는가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어버린 주인은 망연자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빠져있다. 가게를 인수한 최첨지는 얼른 다른 임자를 만나 팔아버리고 큰 이익을 남겼다. 늘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며칠 후 수구마로 장터에 가니 최첨지를 보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함을 느낀 최첨지가 옆집 가게로 가서는 아니 무슨 일 있는가 나으리 못 들으셨습니까요? 그게 뭔 소린가? 그 가게 주인이 가게를 뺏기고 어제 목을 맸답니다요. 최첨지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이 사람아 말 똑바로 하게 내가 뺏었는가 돈을 안 갚으니 계약서대로 한 것 뿐이지 에이 재수없게 뭐여 최첨지는 얼른 집으로 와서 머슴에게 자기 몸에 소금을 뿌리라고 했다. 아니 나으리 웬 소금을 뿌립니까요? 잔소리 말고 뿌리라면 뿌리거라. 그 죽은 놈의 원원이 들러붙지 않게. 최첨지에게는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도 없다. 오직 돈이 전부이고 돈만이 자기를 지켜주리라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마누라가 3년 전에 병으로 이승을 떠나고 지금은 호래비로 살고 있다. 하지만 최첨지를 알기에 누구도 재취를 권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도 새 장단은 음도 꾸지 않는다. 그냥 여자품이 그리울 때면 돈을 주고 자면 된다. 굳이 집안에 들여놓고 신경 쓰고 쉽지 않은 것이다. 그의 마누라는 매일 품고 자는 돈 궤짝이다. 그런데 하루는 동원에서 포졸이 나와 출두하라고 정갈이 왔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동원을 가는가? 첨지님께 물을 게 있답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원님의 명령이니 앙달 수가 없다. 다음날 일찍 동원을 찾으니 사또가 큰소리로 문책을 했다. 이보시오, 최첨지. 저기 얼음골에 사는 수원댁을 알고 있어? 예, 수원댁이요. 그렇소. 얼마 전에 최첨지가 자신에게 몹쓸짓을 했다며 송사가 들어왔소. 수원댁이라면 얼마 전에 소작을 줬던 오소방의 마누라이다. 올해 소작을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오소방 몰래 일합을 치루었던 사이이다. 최첨지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소작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방아지를 했으니 뭐라 변명하겠는가? 최첨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그럼 수원댁을 실용한 게 틀림없으니? 천냥의 위자료로 합의를 하고 곤장 이십대에 한 달에 옥사리를 명하겠다. 최첨지는 사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형틀에 엎어져 곤장 이십대를 맞았다. 걸을 수도 없는 최첨지를 포졸들이 질질 끌고 들어가는데 최첨지가 형방에게 다급하게 몰래 부탁을 했다. 형방 내가 이천냥을 줄 테니 옥사리만은 면하게 해 주시오. 그런데 이 녀석이 학문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잃어버리니 일찌감치 장사나 시킬 생각으로 방치해둔 상태였다. 내 기필코 이놈을 원님으로 만들어서 이 울분을 풀어야겠다. 우선 우선 동네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오초시에게 아들놈이 천자문이라도 띌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리고는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서 전수령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전수령이란 재해나 병란 등으로 국가기강이 어지러울 때 돈을 주고 매관 매직하여 수령이 된 자를 말한다. 마침 소개로 사람을 만나보니 원하는 그 액수가 최첨지 재산 절반을 갖다 바쳐야 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최첨지는 준비하겠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런 생각으로 바리바리 돈을 모아 갖다 바치고 강원도 수령 자리를 받아냈다. 아들 놈이 강원도로 발령이 나는 날 최첨지도 겨련한 눈빛으로 아들 귀를 따라갔다. 사실 강원도는 바닷가와 산이 인접해 있어 각종 지역 특산물이 풍부하다. 하지만 계속된 기근으로 모두 살림이 어려울 때이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닥치는 대로 백성을 불러들여 없는 죄를 만들어 권장을 쳐대며 돈을 요구하니 봉헌은 매일 아비 규환이다. 물론 이 모든 지시는 최첨지의 계략이다. 더 빨리 하루 돈을 끌어모아야 매관 매직에 썼던 피같은 돈을 회수할 수 있던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니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랑까지 생겼다. 그러자 곰곰이 그걸 바라보던 최첨지가 산속에서 도자기를 빚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했다. 여보게 나 사또 애비인데 도자기를 대도록 많이 빚어 나에게 주게나. 어르신 갑자기 그렇게 많이는 어렵습니다요. 이 사람아 잠을 안 자면 되지 않는가 사또 명을 어길 셈인가 그건 아니지만 갑자기 힘듭니다요. 자네 혼 좀 놔봐야 알겠는가 곤장을 맡겠는가 도자기를 빚겠는가 그리고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돈을 주고 살 테니 걱정 말게 그래 한점에 얼마나 하나 예 한점에 200량은 받아야 됩니다요. 예끼 이 사람아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구먼 쓸데없는 소리 말고 20량만 받게 알겠나 최첨지는 반협박을 하며 도자기를 굳게 하였다. 그러더니 하루는 아들에게 육방관속을 다 불러들이라 하더니 상황이 된 최첨지가 말했다. 여보게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백성도 많아져 거둬들이는 세금도 적어 동원살림이 말이 아닐세 어서 방도를 찾아보게 이 고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음 날 육방관속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자 명단을 건네주었다. 응 그러면 한나란시 다 불러들이게 동원에 모인 부자들은 고개를 캬오뚱하며 뭔 일인가 싶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을 오시라 한 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고을을 위해 애써달라는 취지에서 부른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로 말하면 한양의 유명한 도예가가 손수 빚은 도자기이며 한 점당 오천 냥에 드릴 것이니 각 호마다 두 점씩 구입하시면 동원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이가 없어 말을 못 이었다. 근거도 없는 도자기 두 점을 강매로 일만 양을 내라니 말이 되는가. 자 어서 줄을 서서 여기에 이름을 적고 도자기를 받아가시오. 너무 순식간에 당하는 일이라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한 사람씩 줄을 서서 도자기를 받았다. 우리 박생원님 두 점 임초시 님도 점 계속 줄줄이 호명하며 도자기를 안겼다. 자 내일 우리 포졸들이 가서 수금할 것이니 대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가 났지만 사또 부자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도자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돈을 거둬들이니 잃은 돈을 복구하고도 남았다. 이것 봐라 돈은 이렇게 머리를 써서 버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아들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아버지의 수환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 악행은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육방 관석들이 두 부자가 저지르는 짓을 보다 못해 중앙의 형조 판서에게 읍소를 해 암행어사가 출동하였다. 동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부임한지 겨우 몇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웃지 못할 형국이 된 것이다. 사또는 당장 내려와 무릎을 꿇으라. 암행어사의 추상같은 명령에 비어나가 무릎을 꿇었다. 너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네. 내 일속 차리기에 정신이 없었고 관리로서 해서는 안 될 온갖 부덕한 짓을 해왔으니 극형에 처하노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는 당장 목을 쳤다. 하지만 그때 마침 마실을 나갔던 최첨진은 그 상황을 눈치채고 고향으로 주냉랑을 쳤다. 그동안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며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나라에 귀속되어버렸다. 아들도 잃고 돈도 잃은 최첨진은 매일 수레 쩔어 살았다. 다행히 고향에 남겨져 있던 재산이 있어 먹고 사는 건 큰 걱정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주막 오실댁의 딸이 최첨지의 아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아들의 자식을 임신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들 놈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 집 딸 내미가 최첨지의 대를 이을 자식을 임신했다면 대력 천만 다행이 아닌가 그는 부리나케 주막으로 달려갔다. 여보게 주모 잠깐 나와 보게 주모는 잔뜩 인상을 쓰고 나오더니 내 오실 줄 알았어 내 딸년 인생을 앞으로 어찌 하실랍니까 아니 여보게 그럼 그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란 말인가 나으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답디까 고울원님으로 부임하기 전에 제 딸년을 저렇게 건드려놓고 덜컥 애까지 임신했으니 어찌 하실렵니까 그러자 최첨지가 감격해하며 아이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구먼 내 자식 죽고 이대로 대가 끊기나 했더니 이렇게 자식을 남겨놓고 갔으니 그러며 나를 보았다 제복 배가 나와 있었다 얘야 진짜 그 뱃속의 아이가 우리 아들놈의 애가 맞더냐 그러자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게 자네 딸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출산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음세 아닙니다요 제 딸은 제가 데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요 제 애미가 편하지 최첨진 아으리가 편하겠습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한 최첨지가 그럼 그렇게 하세 그리고 일단 아이를 출산하면 나에게 주게 내 잘 키울 테니 나으리 그렇게는 못합니다요 제 딸 뱃속에서 나온 애를 왜 최첨지 나으리에게 줍니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요 아니 여보게 내 자식의 자식 아닌가 그러니 나에게 줘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안됩니다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키울 테니 그리 아십시오 최첨지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친자일까 라는 의심을 품었으나 일이 이렇게 되니 의심에 여지가 없다 아닐세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요 멀쩡한 처녀를 저리 만들어 놓고 아이만 달라니요 불쌍한 우리 딸년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세 내가 적당한 보상을 해줄 테니 그렇게 하세 제발 이렇게 애원하네 그러자 딸이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한창 생각에 장기던 주모가 아이를 놓고 돈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거시기 허지만 십만냥 내십시오 그럼 아이를 드리겠습니다요 뭐시 십만냥 여보게 십만냥은 너무 과하지 않나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닐세 난 돈만냥 생각했네만 십만냥 이면 내 재산을 거의 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요 그러며 불러온 달의 배를 쓰다듬었다 여보게 그 돈을 다 달라면 난 어찌 살라는 것인가 오만냥만 하세 우선 배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 최첨진은 애걸 복고를 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만큼 최첨진은 애가 달았다 그럼 칼만냥 하십시다요 그 밑으로는 절대 안됩니다요 한참을 고민하던 최첨진 알겠네 칼만냥 준비하겠네 대신 딸은 내가 데리고 있겠네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겠네 알았습니다요 그럼 언제 돈을 주실랍니까요 한 열흘만 기다려주게 그럼 그때 제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알겠네 최첨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고 상제님 고맙습니다요 아들놈이 죽어 이대로 최씨 집안이 끝나나 싶었는데 그리고 열흘 후 최첨지가 돈을 실코와 주모에게 주고 딸을 데리고 갔다 최첨지 집으로 들어온 딸은 매일 방안에만 누워 하루를 보냈다 한 달쯤 되자 더욱 배가 불러왔다 최첨지는 어서 떡두꺼비 같은 사내놈을 출산해주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통실을 가기 위해 마당을 지나는데 주모 딸이 기고하던 별채문이 활짝 열려 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딸은 보이지 않고 배를 감았던 광목천만 어지럽게 풀어져 있는 것이다 순간 하늘이 노래진 최첨지가 주막으로 달려갔다 사림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보니 그것 역시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주모도 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 이 모든 것은 주모가 치밀하게 꾸민 계책이었다 그토록 자린고비로 못된 짓을 일삼던 최첨지는 보기 좋게 부모녀에게 비통수를 맞은 것이다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비틀비틀 거리며 뚝방길을 걷다가 갑자기 풍동하는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다음날 최첨지의 신발 두짝이 뚝방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전라도에서 가장 큰 원앙포목점의 곽점진은 유명한 악덕 상인이다 어리숙한 촌사람이 오면 물건값을 속이고 바가지를 왕창 지운다 그는 조강지철을 쫓아낸 후 애첩을 둘이나 두고 화류계 출신 첫째 첩에겐 기생집을 차려줬고 둘째 첩에겐 돈 놀이를 시켰다 어느 날 어수룩한 모습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모습을 데리고 포목점에 들어왔다 계십니까요 어서 오시오 그래 무엇이 필요하신고 예 이런거 저런거 필요해서요 그러시구먼 어디서 왔소 충청도에서 왔구먼요 곽첨지는 겉모습을 보니 육감적으로 봉 하나가 걸려들었다고 쾌제를 부르며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다 아이고 우리 처가도 충청도인데 반갑소이다 말타고 반나절만 가면 충청도니 여기서 멀지도 않고 물론 거짓말이다 늘 손님에 따라 고향이 바뀐다 김생원은 맞달 시집 보낼 혼수감이라며 옷감과 이불감을 산더미처럼 골랐다 자 이만하면 된 것 같소 얼마요 곽첨지는 흘끔 김생원을 보며 목록을 쓰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전부에서 천이백팔십냥 입니다요 네 오늘 우리 마누라 고향에서 왔다 하니 이문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요 그럼 끝다리는 떼버립시다 내후년에 둘째 치울 때는 애누리 한 푼 안 하리다 이렇게 팔면 내가 믿지는 장산데 에이 그럽시다 나도 매번 남기고 팔 수야 없지 곽첨지는 진지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천이백냥의 합의를 받다 오늘 오늘 정말 물건 잘 산 줄 아시오 다른데 가면 못해도 이천냥은 좋게 받을 거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요 이래서 고향이 좋다니까 김생원은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샀다며 기뻐했다 그리고는 잔뜩 골라놓은 물건을 포목점 시동들이 정성들여 싸고 있는데 김생원이 말했다 아이고 돈을 제법 가지고 나왔는데 폐물 장만하느라 다 써버렸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건은 데리고 온 모숨에게 덕배야 얼른 말을 타고 집에 가서 마님에게 천이백량만 받아오너라 하고 명했다 그러자 덕배가 나으리 그래도 직접 한두자 적어주시지요 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게 내놈이 마님에게 신용을 단단히 잃은 모양이로구먼 그 모양새 눈치 빠른 곽첨지가 나서며 말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요 나며 지필묵을 꺼내왔다 김생원이 글을 쓰려고 소매를 걷어올리자 오른손 팔이 무명천으로 칭칭 감겨져 있었다 아니 팔목이 왜 그러시오 예 어제 끓는 물에 손을 대소 그가 무명천 감은 손으로 붓을 잡으려 애쓰자 곽첨지가 아픈 팔로 어찌 글을 쓰시겠소 내가 받아 적을 테니 말씀만 나시구려 하며 얼른 붓을 받아들었다 그럼 그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생원은 커키 짐 후 문구를 불렀다 임자 이 아이 편에 1200량만 얼른 보내시게 곽첨지가 쓴 편지를 받아든 모슴이 행안이 포목점을 나갔다 곽첨지는 모슴이 다녀올 동안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며 김생원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포목점 뒤 술라 골목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곁들여 푸짐하게 점심을 먹었다 잠시 통시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다녀오시오 곽첨지는 흐뭇한 얼굴로 오늘 제대로 봉을 만난 듯 싱글봉글이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통시에 간 김생원은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곽첨지가 통시를 가서 아무리 부르고 뒤져봐도 김생원이 보이지 않는다 포목점으로 돌아가 보니 혼수는 쌓아둔 그대로이고 돈 가지러 간 모숨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물건이 아직 그대로이니 곽첨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 촌놈 여편대가 당장 천이백냥을 무슨 수로 구하겠어 내일 오겠지 진찜 하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날 저녁 첫째 첩에게 간 곽첨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아니 영감 점심나절에 갑자기 그 큰 돈 천이백냥은 못에 쓰려고 깜짝 놀란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크게 후회하였더라 한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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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